지난해 일본 아베 신조가 촉발한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때 불매운동에 타깃이 됐던 일본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는 최근 수혜복구에 1억 원을 기부하고 옷도 기부하고 하면서 이미지 쇄신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유니클로는 20여 곳의 한국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유노우와 지금 꼭 필요한 상식, 오늘은 세계 3대 캐주얼 브랜드 중 하나인 유니클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5년 롯데와 합작해 한국에 진출한 유니클로는 국내 캐주얼 의류 시장을 석권하면서 사실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그 속마음이 표출된 게 바로 유니클로의 오카자키 다케시 CFO의 발언일 겁니다. 아베 때문에 일본 불매운동이 촉발된 상황에서 유니클로의 CFO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한국의 불매운동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정말 우리 소비자와 시장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길래 참으로 오만방자한 속마음을 결국 내뱉은 거죠. 우리 소비자들은 바로 노재팬, 노유니클로 모드로 전환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인 일본 불매운동에 나섰죠. 그리고 1년이 지났어도 노재팬의 열기는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매출이 31%, 돈으로는 4천억원가량 줄었고 유니클로의 자매 브랜드인 GU는 국내에서 아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불매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75.9%가 나올 정도로 그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하죠? 아베 때문입니다. 아베의 무례함과 오만함, 한국을 아래로 보고 누르고 방해하고 혐안을 조장하고 등등등. 그런 아베가 있는 한 일본 불매 열기가 식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유니클로 창업자인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지난 4월 아베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고 아베를 비판을 했고요. 또 노재팬이 한창이던 작년 10월에는 일본이 한국을 적대시하는 게 이상하다. 한국인이 일본을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지금 일본은 최악이다. 라면서 대놓고 아베를 디스하기도 했습니다.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또 서점에서 일본이 최고라는 책들을 볼 때마다 항상 기분이 나빠진다면서 무엇이 최고란 말이냐라고 반문하고 일본이 이대로 계속 가다간 가마소단 개구리가 돼서 점점 끓는 물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갈 수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이긴 한데 글쎄요. 자산 163억 달러로 지난 2016년에 일본 최고 부자로 기록된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아버지의 양복점 소매 매장을 물려받아서 오늘날 스페인의 자라, 스웨덴의 H&M과 함께 세계 3대 캐주얼 브랜드로 유니클로를 키웠습니다. 그의 성공 아이디어는 패스트푸드처럼 패션에도 패스트 개념을 도입한 거였는데요. 그래서 유니클로의 모기업 이름이 바로 패스트 리테일링입니다. 특히 유니클로가 기업적으로 크게 성장한 데에는 후리스와 히티텍의 히트가 컸습니다. 아, 유니클로는 1984년 히로시마의 첫 1호점을 개장을 했는데요. 원래 영어 상호가 유니크 클로징 웨어하우스를 줄여서 유니클로였는데 상호를 등록하는 담당자가 실수로 C를 Q로 쓰는 바람에 지금의 유니클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니클로는 어쨌든 이례적으로 CFO의 발언에 대해서 지난해 두 번이나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또 창업자인 야나의 다다시 회장은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한다? 왜 한국과 적대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베가 잘못하고 있다? 라며 친한국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과연 진짜 속마음일까요? 한 해 1조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려줬던 한국 시장 유니클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까운 시장 아니겠습니까? 흔히 일본인들 스스로 혼내와 다떼마에가 있다고 합니다. 혼내는 속마음, 다떼마에는 조직이나 전체의 뜻에 따르는 것. 그래서 일본인은 겉으로 예의를 갖춰 의례적인 말을 하지 진짜 속마음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고들 스스로 말합니다. 유니클로가 최근 기부를 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어떻게든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마케팅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저 마케팅 활동, 영업 활동일 뿐 유니클로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일본인들, 즉 유니클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연하이 회장의 말은 다떼마에 한국을 무시했던 CFO의 말은 혼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